앨범 콘셉트때문에 조금 더 놀라 죽을만큼 더 사랑해 날 깨달아서 속은 속은 떼던 너의 숨소리리 앨범 콘셉트때문에 좀 그만했지 그리고 이번에 살을 굉장히 많이 뺏었다고 했잖아요 몇 킬로나 뺏고 지금 몇 킬로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조용하라고 저한테 근데 남성하지 못할 거면 조용이라도 있어라구 그러면 이제 기뻐빵하니까 아무래도 어깨도 좀 세게 넣고 남성도 한번 보이려고 조용히 있었는데 좀 이상 어색했나요? 어색했나요? 어? 아니요 근데 아니요 어색하지 않아요 광희씨가 근데 또 은근히 남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? 수염도 많고 털도 많고 근데 오늘만큼은 아무래도 진행자가 아니니까 조금 가수로서 컨셉하고 묻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? 네 그리고 아 질문이 뭐였죠? 네 그리고 몇 킬로! 몇 킬로! 몇 킬로 빼셨고 지금 현재 몇 킬로인지 한 5킬로도 뺐어요 그래서 한 17킬로 빼서 그래서 한 50, 54킬로 정도 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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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화면에 잘 나오려고 이렇게 빼야되더라구요 방금 54라는 숫자를 딱 얘기하셨는데 그 여자 기자분들의 표정이 잘 붙어있어요?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려면 대세가 아니라면 외모로 다 생겨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